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에브리봇 28,0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28,000원에 50%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비중이 많으셔서 지금 반등 나가면 안 되겠네요. 네, 좀 걱정입니다. 떨어질 때 반등 올라갈까 좀 잡았는데 계속 변동도 없고 그렇게 되네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긴 하네요. 일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 주가가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대응 없어요. 이제는 그냥 앞으로 한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에브리봇만 바라보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올렁 상태에서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려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생기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을 우리는 저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눌림목을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자리라고 부르지 이런 자리를 우리는 저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저점은 에브리봇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은 만 원이라든지 만 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는 저점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우리가 저점이니까 싸니까 사야지 이런 개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좋지만 눌림목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안 나가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생활화해가지고 처음 사고 난 다음에 밀리면 추가 매수에서 매수값을 낮추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전략이 없어요. 그냥 반등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을까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속 시원하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기는 저한테는 힘드실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겠죠. 2만 원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 빠지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붕어빵 가격이 천 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 있는데 천 원짜리가 700원, 600원, 500원까지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사보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500원에서 안 떨어진다는 건 그 500원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기 때문에 그래요. 500원에서 다 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0원 이하로 주가는 절대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만 500원 이하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고 있구나. 이 2만 1000원대에서 2만 500원대에서 누군가가 사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빠지는구나라는 거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사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수익을 좀 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끌어올린다면 쟤들 수익 보는 데까지 적어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쟤들이 끌어올려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 3만 원 정도에서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만 500원에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이 안 나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뭐냐면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이거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안 파네. 아니 내가 여기서 한 100억을 사고 싶은데 아니 30억밖에 안 나오네. 70억 어떻게 나오게 하지? 그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씨 또 떨어진다고 손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비중 줄이겠죠. 그죠? 그럼 그 나오는 물량들을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시청자님 본전 찾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얘들의 계획이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온다고 판단할 시에는 주가가 내려가서 1만 5천 원이라든지 1만 7천 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시청자님 본전 못 찾아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시청자님 사정이고 걔들의 사정은 우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얘들이 2만 5배원 자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매집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빼면은 1만 7천 원, 1만 8천 원까지 내려가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 매집이 되었구나 정말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반등 나갈 때 2만 5, 6천 원대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로봇 테마가 살아남아 있다면 반등이 좀 나와서 3만 5천 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더하겠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하면 일이 더 커지겠죠? 더 크게 만들지 마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